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취득세는 어떠한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한지, 비싼지, 환기나 소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용률을 파악하고 평당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7가지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거용으로 분리되는 순간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내가 시세를 조사했을 때는 시세가 높았는데 공실률도 없었고 낙찰 받고 나서 월세를 내려고 하니까 공실도 많이 발생을 했고 월세가가 더 저렴하게 빠지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는요. 2년 후에 이물건을 얼마에 더 비싸게 팔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되고 매달 대출이자를 이만큼 내고 그리고 월세 수익이 더 많았을 때 매달 월세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임대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현재 보증금과 월세 가격이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실률인데요. 빈방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세가 천에 35만원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빈방이 많이 있잖아요. 옆방 윗방 같은 건물에 옥탑층 복층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세에 나와 있다. 그러면 점점 시세를 낮춰 불러야지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내 방에 들어있는 옵션은 한 7, 8년 돼서 조금 노후됐는데 옆방은 이번에 새로 옵션을 넣었다. 그럼 그 방으로 가겠고 이번에 도배장판을 다 한 집 있으면 그 방 먼저 가겠죠. 그럼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자마자 내 방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꼭 공실률을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입주자들이 어느 위치를 더 선호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이 살죠. 그런데 노령층도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죠.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 사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고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가서 사세요. 그러면 청년층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 청년층은 낮에 대부분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쾌적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바로 앞에서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 가까우면 좋겠고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전철역 가까운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비슷한 가격의 오피스텔이 주택가에 하나가 있고 여기는 공원도 앞에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상업지역에 전철역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번잡스러워요. 그러면 이쪽 상업지역 가까운 쪽이 더 수요가 높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오피스텔인데도 똑같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임대가가 틀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 보통은 1층, 2층이 상가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일반 음식점도 많이 있고 유흥주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술 먹고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소음에 취약하고 냄새도 많이 올라와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관을 타고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 건물과 바짝 붙여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이렇게 일자로 지어져 있지 않고 겉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안쪽에 아예 해가 안 들어오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럼 안쪽은 당연히 임대가가 싸겠죠. 위치별로 임대가가 틀린 경우에 왜 저렴한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빈방이 없고 그렇다면 좋은 방과 안 좋은 방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빈방도 있고 공실률이 조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방과 안 좋은 방의 가격 차이가 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인근 오피스텔, 다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더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 채워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피스텔은 양면성이 있는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고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더 중과가 되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세금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느냐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주민등록 여부나 사업자 등록 여부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판단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누군가 임차인이 전입을 하잖아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러면 주거용으로 보고요. 어떤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용도로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자녀들 있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취학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주거용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전기나 전화료 등 공과금이 누구 앞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일반 사무실과 비교를 해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하죠. 다음 해당 오피스텔에서 구독 중인 신문이나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종이랑 별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가 되는데 요리 잡지를 본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거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은행 계좌나 보험료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축, 새로 지은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전용 면적이 40에서 60제곱미터 이런 소형평수일 때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5%까지 감면 혜택을 줘요. 그리고 업무용인 경우에는 4.6%를 무조건 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란 여러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준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말고 갖고만 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재서 따로 재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다 합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 이상이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합쳐주질 않아요. 그럼 세금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세 부담이 더 크겠죠. 대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감면 혜택이 있어요. 이게 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4년 단기임대만 해도 합산 배제가 되었는데 4월 1일 이후로는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해야지 합산 배제를 해줘요. 또 이것이 좀 더 강화되어서 2019년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곳 있잖아요. 거기서는 합산 배제를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해당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겠구나. 이거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음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소득을 세금 신고를 따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게 종합소득세인데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고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최소 6%에서 많게는 42%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본래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거용은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들 있죠.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종합소득세보다도 가장 규모가 큰 많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가격이 있고 나중에 팔았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았을 때는 이 차액에 대한 것만큼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업무용과 주거용의 비율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샀다가 올해 9월에 팔았다. 6개월 만에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40%까지 내야 되고요. 업무용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50% 세금을 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업무용으로 했을 때가 더 불리하겠네. 주거용이 더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경우에 2주택자예요. 주택을 두 개 갖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팔겠다. 그렇게 한다면 1년 미만에 팔을 때는요. 40% 세율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기본 세율에다가 10% 더한 거를 재요. 그런데 그중에서 더 큰 거 있죠. 더 많은 거 그걸 내는 거죠. 그런데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40% 혹은 기본 세율에 20%를 더한 거 그중에서 큰 걸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용 물건보다 더 많이 내야 되죠.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포함이 되느냐 주거용으로 포함이 되느냐 이것이 양도소득세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50%를 내면 되고 2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2년 이상 갖고 있을 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될지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될지 이것을 잘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임대 수요가 이탈할 수 있는 지역은 주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인근에 똑같은 물건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신축건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다 차야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만큼 우리는 더 싸게 임대를 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임대보증금이 무이자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근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아요. 또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지하철역 부지에 상업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하고 아니면 노후된 군대 관사나 아니면 공공부지에 LH에서 소형주택을 다량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도센 같은 경우에는 더 임대가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게 1개, 2개 정도 그 지역에 갖고 있으면 그냥 대출이자를 내면서 몇 달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5개, 10개 이상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커져요. 파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인근에 이런 물건들이 분양 계획이 있는지 꼭 판단을 하시고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또 현재는 이런 소형주택이 소형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조건들을 판단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얻을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투자금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세요.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